샤코가 안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상대도 빡치고 우리 원딜도 빡쳐 근데 이거는 못 살 것 같다 안녕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니... 살 사람은 살아요 같이 게임하는 거 얼마 만이냐? 거의 좀 오랜만이지 진짜? 엄청 오랜만이네? 실력 좀 늘었는지 보자고 원래 티어가 어디였더라 너가?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? 나도 얼마 안 됐지 원래 이 친구가 플레이 상위권에서 놀다가 롤 접어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 이제 거의 골드 현진이야 오늘은 실친과 듀오를 하면 생기는 일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알고 지낸 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? 6학년 때인가? 그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 자 우리 팀이 미디에서 어그로를 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기 편하지 하나 걸렸고 기분 나쁘겠다 하나 더 걸리고 자 싸울 준비 싸울 준비 준비 고! 쏘나 때려 잡았어 잡았고 얘도 잡았고 어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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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이런 서포 아... 달달하다 하하하하 이런 거 처음 보지 않냐? 야... 치프키야 치프키 샷코 서포 만나본 적 있냐? 만나면 거의 다치해 다치한다고? 어 다음부터 다치하지 마라 2니까 저 정도지 다른 애들은 아니라고 2만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1만 던 한 번 더 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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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어어 야 좋아요 민연 평타 부원 가사스 걍 못다겠지? 안보이는 데서 뿅 어 어 p 20 남았어 까비 그건 내가 처음해 좋네 여기 보고싶어서 온거야? 잡으러 온거아니고? 우리팀 왜이렇게 다 훑어져있냐 이거? 야야야 왜그래 가능하구나 아 누가 하나 안오나? 걸리면 개끔살이네 이거 어 뭐야 뭐야 아.. 트리퍼 트리퍼 오케 했누? 의신듀오 할까 의신듀오 트위치하게? 트위치랑 잘 맞나? 나쁘진 않아 근데 초반에 좀 힘들어 설계 온 아 아 시간 아까워 뭐야 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뭐야 어 아 힘 빠져 아 사기당했어 씨 아 다시하게 몇번째야 이거 오늘 4판인가 했는데 2판이 지금 다시하게 했거든요 야 렌즈네 어 진짜 보여줬던거 아니야? 어 어 어 마치 진짜 보여줬던 그램 먼저 막아줄까? 어? 그램이 아니네 스펠서 아 왜 이랫갱으로 오냐 스펠비야 아 무빙이 또 짜오 그 같은 무빙이야 뭐 왔다 또 아 아 이런 암만 봐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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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또 왔어 어지간하다 아 앞에서 자꾸 나대 이 씨 박이 안나오네 맞으려고 야 아 왜 이렇게 세 뭐야 뭐 터진거야 아 뭐 터진거야 아 왜 이렇게 약해 몸이 그램은 내가 맞았는데 왜 네가 죽냐 아니 그거 아직 못하셨는데 왜 이렇게 세 아 저거 잡으러 가야겠다 올 잘 쏘는디 이쯤 되면 또 짜오 올 거 같지 않냐 와 또 왔어 와 와 다 잡았어 일단 애는 안되겠다 갱부격차 갱부격차 야 얘 잘 끈다 잘 끄네잉 야 야 앞이 전화 안 쓰고 야 야 나 지금 다 놓고 죽었어 야 안 들어가? 들어가 잡을 수 있어 너는 나이스 내가 잡았네 얘 타고 때릴 때 들어갔나 이번엔 피 안 놓친다 진짜 위에 있다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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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못 지나간다 너 뭐 타임나 뻔해 클립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카타가 자꾸 이쪽으로 하네 필냄새 맡은거지 진짜 어딨지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진짜로다 아트록스는 뭐야 서열화 차가 그 although 잘 누나 잡으러 다 죽었어 네 остál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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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를 잘 빠지고 아 나 0대수구나 나 죽으면 기울이겠는데 게임 이게 참 샤코가 안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게 상대도 빡치고 우리 원딜도 빡쳐 근데 이거는 못살 것 같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야 합법적 손절 아니냐 이거 아 존나 멋있게 니라도 살아 하려는데 이 새끼 이미 살려봤어 아 이 개새끼 존나 웃기네 뭐해줘 제가 뭐해줘 제가 마트만 녹이면 돼 점수에서 녹이면 되겠네 내 자리에서만 안 돌아가면 좋겠는데 여보 그럼 좀 오케이 될 것 같은데 되냐 아 까비 사일러스 없었어 호텔아 다 막혔거든요 쓰레쉬 어 조금만 더 호텔아 살았고 나는 살았어 일단 이래서 존나 간 거예요 살라고 이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론시아 먹어주면서 잘라줄 거 잘라주고 딜러 때 성장할 시간 많이 벌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안 잘리면 개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음, 느려줘 여기서 잘렸으면 깬 끝났어 바론 먹기고 카타 바텀에 있었어 이거 저 초식에 안 썼거든요 초식에 하나 더 사가지고 2졸나 씁시다 짜우 이쪽에 썼거든 안 돌아가자식아 나랑 놀아 자식아 나랑 놀아 자식아 나랑 놀다가 죽었지 이 자식아 진짜 쟤네는 나를 꼭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을거야 그걸 노래야돼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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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야돼 뒤에 박스 하나 있거든 동폭을 여고 동폭을 여고 저기요? 선생님? 하나 더 있다 안녕 안녕 야 한 판도 안 죽었어 딜량 볼까 이야 딜량 1등 캐리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면헝 면헝 키러면 들어올거지 키러면 들어올거지 어 아 야 아 아 아니 그 강을 죽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벗겨서 죽었네 야 이게 뭐냐 이거 야 강도 야 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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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멋있었는데 누군데 틱스마가지고 포탑 뽁 뽀개고 왔어 이씨 아 진짜 미친놈인가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